자 오늘의 제 세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은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 49쪽 49쪽인데 제가 아까 주체 시간에 계속 60 몇 쪽이라고 했는데 페이지수를 잘못 말씀드렸고 지금 시간 이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쪽 제5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인데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너무 기니까 그냥 심의위원회 이렇게 줄여서 앞으로 강의합니다. 심의위원회. 자 요에 대한 내용이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별세 개논데. 이것도 어느 한 부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전체 파트에서 한 지문씩 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1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설치부터 볼게요. 설치. 자 이 설치가 일단 공인중개사심의위원회 설치를 한다면은 어디다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자 국토교통부 산하에 둡니다. 설치는 국토교통부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산하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둘 수 있다는 것은 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두어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되고요. 그럼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냐. 네 가지인데요. 자수성책 줄여서 하겠습니다. 자수성책. 자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등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거 성인데 부동산 중개업 육성 즉 중개업 육성을 중개업 육성에 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수. 중개 보수입니다.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즉 중개 보수 요율을 올릴지 좀 낮출지 이런 걸 심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책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라는 것은 바로 업무보증 설정이죠. 즉 업무보증 설정 금액을 지금 법계공원 2억 원 이상 공개공과 부계공원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도록 하는데요. 이 보증금액 설정 금액을 올릴까 또는 좀 낮출까 이런 것을 심의하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구나 이 정도만 하는 거죠. 한 지문은 꼭 더요. 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면 옳은 지문으로. 그럼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도 옳은 지문.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도 맞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증 설정하죠. 업무보증 설정을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인데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만일 심의위원회를 둔다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을 봤더니 심의위원회 구성은 우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우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플러스 우위원이 되는데 우위원장과 우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전체 숫자는 7명 이상 11명 이내 이 범위 내에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전체 숫자는 7명이어도 되고 8명이어도 되고 9명 10명 11명이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자동적으로 우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는 국토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도 있고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도 있고 두 가지 차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1차관이 당연히 자연적으로 심의위원회 우위원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는 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틀린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자동적으로 우위원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는 거예요. 임명, 위촉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꼭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위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1차관이 되는 반면 우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위촉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중에서 임명을 위촉하는지가 빡세는 아닌데 외우자는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이해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 소속돼 있는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가 우연해라 이렇게 임명할 수도 있고 그 밖에는 위촉이에요. 부탁하는 거죠. 즉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직에 있다든가 또는 변호사라든가 또는 회계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 중에서도 우위원 좀 해주세요라고 위촉할 수도 있고 그 밖에도 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추천을 했다든가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추천을 했다든가 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의 임원들 중에서도 우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위촉을 할 수 있죠. 이런 건 강사만 해보면 되고 여러분들은 정책심의원의 우위원장은 장관이 임명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1차관이 자동적으로 되는구나. 우위원만 장관이 임명을 위촉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우위원장은 1차관이 자동적으로 정책심의원의 우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우위원장은 임기가 없어요. 임기라는 것이 법에 규정될 리가 없죠. 왜? 국토교통부 1차관직에 있는 한 이 우위원의 우위원장직은 그대로 겸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위원은 임기가 있어요. 우위원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추천받은 사람들은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있는데 규정돼 있어요. 몇 년이면? 2년. 2년이라 이게 2년. 그런데 어떤 의원이 사임을 했다면 새로 위촉되는 임원을 우리는 보궐의원이라고 해요. 새로 위촉된 의원, 즉 보궐의원의 임기는 무조건 2년이 되는 게 아니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전임 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 잔여 기간이 임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의원이 그만뒀어요. 1년 만에. 그래서 B라는 의원이 새로 위촉됐어요. 새로 위촉. 새로 위촉된 의원을 보궐의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이 몇 년 남았어요? 1년 만에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1년 만에 사임을 했어요. 그럼 새로 위촉된 B는 1년이 되는 거죠. 1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새로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 의원 임기에 남은 기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 위원장은 뭐 하냐. 우 위원장은 공인인회사 정책심의위원회를 회의를 대표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위원은 회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회의에 참석해서 심의하고 의결과정만 참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우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면 우위원장이 주재를 할 수 없다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위원장이 지명해. 우위원장이 지명한 우위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거죠. 특히 공인인회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우위원장과 우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부위원장이 없어요. 그래서 부위원장은 없다. 부위원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중요할 것은 우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들리는 거예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하느냐? 우위원장이 지명한 우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거. 이게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49, 50페이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면서 한번 재척 사유 이거 별표는 오시기 바랍니다. 재척 사유라는 건 뭐냐면 회의를 하게 되면 우위원장과 우위원이 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 회의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는 사유를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사유가 있어요. 이를 우리는 재척 사유라고 불러요. 재척 사유. 그럼 어떤 사람이 재척 사유에 해당돼요? 심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박스에 있어요. 1, 2, 3, 4번 있는데 이걸 다 외우는 건 아니고 이해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인지. 첫 번째는 어떤 의원이 어떤 의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느냐. 재척 사유에 해당되느냐. 재척 사유에 해당되면 심의 의결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일단 이 의원이 안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예요. 오늘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는데 이 A라는 의원에 대해서 회의를 한대. 그럼 의원 A가 직접적인 안건의 당사자예요. 안건의 당사자니까 만일 A가 여기 회의에 출석하게 되면 나머지 B, C, D, E, F, G 등 다른 의원들은 이 의원 앞에서 이 A에 대해서 껄끄럽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의원이 안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경우에는 재척 사유에 해당되어 심의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의원이 해당한 건의 당사자와 친족 A가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A가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다며 이 A가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면 또 껄끄럽죠. 세 번째는 중요해요. 의원이 해당한 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했어요. 즉 이 A가 전부 다 의원인데 이 의원이 의원이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용역을 대신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든가 또는 감정을 해줬다든가 등을 한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경험이 있으면 네 번째는 의원이나 의원에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한 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자 자 이거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원이 본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자 그럼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거 세 번째 것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즉 요거 회의를 한대요 그럼 회의 와서 무슨 회의를 하고 심의하는데 우연이 A B C D E F G H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여섯 여덟 명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7명 이상 11명이네 범위 들어 그런데 요 사람이 우연장이네 요 사람은 우연장이야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연 그런데 요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한다면 다른 우연들이 껄끄러우니까 요 사람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회의하는 일이 A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A의 친족에 대해서 회의를 한대 그래도 얘가 있으니까 껄끄러워서 회의에 출석을 못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 오늘 안건의 당사자가 대리 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이래 그럼 이 사람이 있으니까 껄끄러우니까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우연히 해당 안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경우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 경우 이런 경우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라는 것 세 가지 그 다음에 하나만 특별히 더 알아준다면 이 우연이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용역, 감정 등을 한 경험이 있다든가 했을 때도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라는 것 알아두면 되겠네요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51쪽 기피신청 이런게 있어요 기피신청 제적사유가 있고 제적사유는 동그라미 4번으로 되어있나요? 동그라미 3번? 예 동그라미 3번 제적사유 이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기피신청이라는게 있어요 기피신청이라는 것은 이건 여기 우연들이 있어요 이런 우연들이 있어요 이게 우연인데 이 우연이 공정한 심의를 할 것 같지 않아 기대하기 어려워 그래서 A, B, C, D, E, F 중에서 이 C라는 우연이 공정한 심의를 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이 C라는 우연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를 기피신청이라고 해요 기피신청 그래서 기피신청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우연은 이게 C라면 이 사람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데 이를 기피신청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회피와 해척을 봅니다 회피라는 것은 이 우연이 이 우연이 이러한 경우야 즉 제적사유에 해당돼 제적사유에 해당되면 이 우연 스스로 스스로 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 회피라고요 스스로 제적사유에 해당 되는 이런 우연은 스스로 회의에 출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를 우리는 스스로 출석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회피라고요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회피해야 된다 근데 회피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회피해야 되는데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이 우연이 회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회피하지 않으면 이런 우연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척하는 거예요. 해척. 위원직에서 해척하는 거죠. 그런데 해척은 누가 하느냐. 위원을 임명 위축한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직에서 해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네 가지 단어 뜻을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재척 사유에 해당이 된다. 기피 신청. 그 다음에 회피 해척. 요 네 가지인데 재척 사유라는 것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그러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런 사람은 심의의결 과정에 참석을 못한다. 늘어오지 못한다. 누구냐. 우연히 직접적인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우연히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다든가 우연히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또는 우연히 심의위원의 일을 대신 해준 적이 있다든가 하는 사람은 재척 사유에 해당되어 심의의결 과정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걸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라고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어떤 우연이 공정한 심의를 할 것 같지 않은 우연이 있다면 그런 우연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이를 기피 신청이라는 것이고 또한 회피라는 것은 우연 자신이 재척사에 해당되면 우연 자신이 이런 것에 해당이 되면 스스로 회의에 참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회피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우연직을 우연을 우연직에서 장관이 해축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교재 51쪽 양가로서 한 번 간사라고 했어요. 심의위원회는 우연장과 우연 이렇게 구성되지만 그 우연장과 우연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회의하는 내용을 기록해놓고 회의에 참석하라고 오시라고 연락하고 이런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 별도로 간사라고 합니다. 간사 우연은 심의위원회 사물을 처리할 간사 한 명을 꼭 둬야 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우연장이 지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심의위원회 회의예요. 회의 소집 우연장은 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서 의장이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우연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이거 별표 놓으세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각각의 의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개최해야 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7일 전까지 통보 긴급하면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는 거 구분하시고 회의 진행도 별표하세요.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그리고 출석 우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만일 총 11명이 우연장 보면서 11명이라면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지만 회의가 열려요. 그럼 11명의 반수는 5.5명 5.5명을 초과해야 되니까 6명이 출석을 해야지만 회의가 열린다는 뜻이고 6명이 출석했다면 과반수가 찬성해야지만 의결돼요. 6명의 반수는 3명 3명이 초과해야 되니까 4명이 찬성해지면 의결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또한 동그라미 2번 우연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제출할 의견을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아주 중요한 건데 동그라미 3번에다 별표 두고 하세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자수성책 네 가지를 심의하지만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서도 딱 하나 자격시험 등 자격치득에 관련된 사항 요거 하나는 의결된 사항을 시도지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거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심의사항은 시도지사가 이게 따를 의무는 전혀 없다는 걸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따라서 심의위원회에 심의한 모든 사항은 다 시도지사가 이게 따라야 된다 하면 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딱 한 가지 자수성책 중에서 자 자격시험 등 자격치득에 관련된 사항 요거 하나만 시도지사가 따를 의무가 있다라는 거 한 양 넘어갑니다 수당여비라는 게 있어요 50이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우연장과 우연 중에서도 우연에게만 수당여비를 지급해요 우연장은 수당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 우연장은 직업이 제1차관 공무원이니까 또한 우연 중에서도 공무원도 역시 수당여비를 못 받아요 왜? 공무원은 자기를 하는 거니까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공무원인 우연이 출석했을 때도 수당여비를 못 받고 수당여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연 중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우연들만 직업이 공무원이 아닌 우연들만 수당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3쪽 공인중개사제도 넘어갑니다 공인중개사제도에서도 한 문제로 출제해요 교재 53쪽 공인중개사제도 자 한 장 넘어가서 그냥 조문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53쪽 조문 한번 읽어봅니다 조문다지기 자격시험 4조 1.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의도우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2. 국토교통본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출제하거나 또는 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3.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조의 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4조 1항 및 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도지사는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합쳐서 시험시행기관장이라고 하는데요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으날 즉 무효처분을 말합니다 무효처분이 있으날부터 5년간은 시험응시자격을 정제합니다 이 경우 이 경우는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 무효처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효처분한 경우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척시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도 지척시 통보해져 왜? 다른 시험기관장이 시행하는 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제5조 자격증의 교부 등 1항 제4조 1항 및 2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응시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장은 공인응시자격시험에 합격자가 결정된 데는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2항 시2조 1항 규정에 의한 합격자에게 국도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응시자격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3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응시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응시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도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2조 3개 제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조 결격사유 3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응시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응시자가 될 수 없다 즉 자격증 처분 받으면 3년간은 시험 못 본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조문을 받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시험 1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인응시자격증 시험 자 공인응시자격증 시험은 1985년도에 처음으로 시험을 시행하기 시작을 하여 벌써 34년째가 됐습니다 매년 시험을 시행했으면 올해가 34회 시험이 돼야 되지만 시험은 매년 시험을 본 게 아니었고 시험을 안 본 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부터 11회 때까지는 2년에 한 번 걸러 봤죠 그러다가 11회 이후부터 계속 매년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회 시험 1985년도에 가장 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해서 응시자의 한 36% 이상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시험 85대 때는 보통 3, 4개월이면 다 합격을 할 수 있었죠 그랬다가 시험 난이도가 좀 올라가다가 작년도인 2016년도 작년 2010년 27회 시험이 두 번째를 시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이면 공인중회사 시험 대충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출제가 돼서 부동산 학교론도 그냥 한 번 책을 본 사람은 다 7, 80점 맞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나오고 민법도 너무 쉽게 나와서 한 3, 4개월이면 다 민법 8, 90점 나올 정도로 쉽게 나와서 작년도가 역대 두 번째로 제일 쉽게 나온 해였다고 합니다 2차 시험도 작년에 다 쉬어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합격자 숫자가 나왔죠 그래서 시험도 운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쉽게 나올 때는 그냥 공부 조금 밖에 했는데 합격하고 어렵게 출제했을 때는 한 5개월 했는데도 떨어지고 7개월 해야지만 붙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시험과 27회 시험이 역대 가장 쉬운 해였죠 아주 어렵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8회 시험 때 같은 경우는 그때 한 15만 명 정도가 응시했는데 채점해 봤더니 100명 정도밖에 합격이 안 돼요 그래서 복수정답 많이 해가지고서 부랴부랴 좀 올려가지고 좀 더 올려가지고 합격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15회 시험도 그때도 한 20만 명 정도가 응시했는데 채점해 봤더니 합격자가 240명밖에 안 돼 너무 적어 그래서 복수정답 한 10개 해가지고서 한 1,000명 정도 합격을 시킨 적도 있고 그래서 15회 시험 때하고 8회 시험 때는 1차 시험 2차 시험 합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이 공인인교회사법령이라는 과목이 제일 어려워가지고 공인인교회사법령을 80시험 때가 한 명도 없어요 평균 32점 정도밖에 안 되죠 이 과목이 그래서 이 과목은 쉽게 내려면 쉽게 낼 수도 있고 어렵게 내려면 민법이라든가 학교론보다 훨씬 더 어렵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운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올해도 좀 어렵지는 않게 나올 거예요 공인인교회사 시험 과목은 그냥 준비만 철저히 하면 다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인인교회사가 되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일단 공인인교회사 자격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은 국가예요 국가가 시행하니까 공인 자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시행하는 국가기관의 장을 시험시행기관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시행기관장은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합니다 즉 공인인교회사가 데려오는 사람은 특별시장이 또는 광역시장이 또는 도지사나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제주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시 도지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제주도지사를 묶어서 시 도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보장관이 공인인교회사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직접 출제할 수도 있고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보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시 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지 말고 국토교통보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는 의결이 있어야지만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자수성책 즉 자격시험 등 자격치득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고 중개 보수 변경도 심의하고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는데 그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자격치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거 무조건 시 도지사가 따르라고 했죠 다른 거는 심의의결이라 심의의결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따를 의무가 없고 오로지 자격시험 등 자격치득에 관해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거를 무조건 시 도지사는 시 도지사는 따를 의무가 있어요 따를 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시 도지사가 시행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는 의결이 있다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래부터 작년 27회까지 단 한 차례도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 점은 없었고 이래부터 27회까지 작년까지 전부 시 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할 때는 시험 같은 날 같은 문제로 전국이 같은 날 동시에 보니까 장관이 시행하는 것처럼 보지만 아닙니다 전부 다 시 도지사가 시행했고 장관은 단지 업무 주관과 감독 일만 했습니다 그럼 시 도지사가 직접 시험을 시행하면 시 도지사가 시험시행기관장이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했을 때는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시행기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시행기관장은 시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시행기관장인 거죠 이 시험시행기관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시험 언제 볼 예정입니다라는 거 공고부터 하고 시험공고 언제 시험 볼 겁니다 시험공고는 이따 나오지만 두 번 공고하죠 개략적인 예정공고 언제쯤 볼 예정입니다라는 것은 2월 28일까지 공고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확정된 공고는 시험시행일 90년에 또 공고하죠 예정공고가 이미 나왔죠 그래서 올해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 1차 시험 1차 과목 9시부터 100분 동안 본다 그래서 100분 동안 1차 과목 두 과목을 보는데 1번부터 40번까지는 부동산학교론을 41번부터 80번까지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두 과목을 보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쉬었다가 2차 시험 과목을 보는데 2차 시험 과목 세 과목 중에서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라는 이 과목과 등기법, 지적법, 세법 이 합쳐서 두 과목을 먼저 100분을 시험 보게 한다 그리고 30분 쉬었다가 아니다 첫 번째 2차 시험부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라는 과목 이 한 과목과 부동산 관련 공법 부동산 관련 공법 이거 합쳐서 두 과목을 먼저 100분 보게 하고 30분 쉬었다가 공시법 그 다음에 등기법 세법 이거를 별도로 또 50분 동안 주어서 또 다시 별도로 시험 보게 하죠 작년까지는 2차 시험을 한꺼번에 문제 다 주고서 시험 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급한 사람 때문에 시험에 집중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2차 시험을 이렇게 두 과목을 먼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과 공법을 먼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100분 시험 보게 하고 30분 쉬었다가 등기, 공시, 세법은 별도로 한 과목을 30분 쉬었다가 50분 동안 시험 보게 하도록 예정 공고가 돼 있죠 예정 공고로도 공고하고 시험시행기관장이 학교 고사장을 빌리는 일도 하고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하는 일도 시험시행기관장이 하고 그 다음에 감독관 배치하는 일도 시험시행기관장이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끝나면 누가 합격했는지 합격자를 결정해서 공고하는 일 이것까지를 시험시행기관장이 합니다 그래서 시험 봅니다 출제위원 누구를 임명하고 누가 합격했습니다라는 시험 공고부터 합격자 결정 공고까지 하는 일을 시험시행기관장이 합니다 따라서 시 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으면 시 도지사가 시험 언제 봅니다 출제위원의 임명하고 누가 합격했습니다 이거 공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격하면 합격자에게 공인능회사 자격증을 교부하는데 이 자격증 교부는 이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시 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으면 시 도지사가 시험 공고 출제위원의 임명위척 합격자 결정 공고뿐만 아니라 자격증 교부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언제 봅니다 공고 출제위원의 임명위척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 공고까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대신 자격증 교부는 시 도지사가 주는 거예요 이때 시 도지사란 응시자의 주민등록지가 있는 시 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발급된다 여러분의 주민등록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이면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자격증이 발급되고 여러분의 주민등록지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서 주민등록이 되면 경기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발급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 시 도지사에 세종시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종시는 특별시장도 아니고 광역시장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시험시행기관장이 이런 일을 하는데 시험시행기관장이 업무를 하청 줄 수 있어요 이를 업무 위탁이라고 합니다 즉 니들이 시험공고 대신에 니들이 출제인 임용 위촉해 니들이 자격증 교부에 합격자 결정공고도 니들 대신에 자격증 교부도 니들이 대신에 이걸 위탁을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냐면 일단 공인중개사 협회에다 위탁할 수 있어요 협회라는 것은 개공 등이 만든 지목단체고요 또는 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어요 국영기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것을 공기업이라고 하죠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준정부기관이라는 것은 공단이에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같은 공단을 준정부기관이라는 것은 위탁을 했으면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받은 기관의 소재지 위탁받은 기관의 대표자를 누구인지를 관보에다가 고시는 해야 되겠죠 위탁하고 나서 관보에다 고시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자가 나와요 응시자 그래서 응시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응시할 수 없는 사람 꼭 구분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응시 제한이 없어요 응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직업, 연령, 신분 상관없이 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도 성년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징역형, 금고형에 대한 실형을 선고받고 아직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 또는 징역형,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1회부터 10회까지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렇지만 IMF 터지고 나서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파산자 교도소 다녀오신 분들 집행유예 기간 중인다 이런 사람들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특히 미성년자, 금지산자, 한정지산자, 파산자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실형 선고받은 자 또는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등록등의 결격사유자라고 하는데 등록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전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응시 못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교제 64페이지 반가로의 원 예외적으로 응시 대한 있음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동그라미 1번 시험에 무효처분을 받은 자 시험에서 무효처분을 받은 사람 쉽게 해서 컨닝했던 사람이죠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사람은 무효처분이 있으므로 시험에 무효처분을 받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시험 무효처분을 받아도 즉시 중개보조원으로 중개문에 종사할 수는 있어요 특히 시험 무효처분을 한 시험시행기관장은 이 A에 대해서 시험 무효처분 했다면 무효처분을 하고 나서 지체 없이 무효처분한 사람이 시험시행기관장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으면 시도지사가 장관이 시험을 시행했으면 장관이 시험시행기관장이고 무효처분한 거겠죠 그래서 시험시행기관장이 시험 무효처분을 했다면 무효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은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무효처분한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돼요 만일 서울특별시장이 이 A에 대해서 시험 무효처분을 했으면 서울특별시장은 다른 광역시장과 다른 도지사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장에게 다 올려줘야 되고 만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무효처분을 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소사에게 다 지체 없이 통보해 주는 거죠 시험장에 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두 번째가 있어요 오른쪽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결로 했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처분을 받았어요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3년간은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 사람은 자격 취소된 사람은 3년간 공인중개사 시험도 못 보고 3년간은 부동산 중개업계도 들어오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개 보조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자격 취소처분은 자격직원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건데 자격직원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직원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처분을 하는 거예요 자격 취소처분 그러면 자격 취소처분이라는 사실을 자격 취소처분을 하고 나서 5일 이내에 5일 이내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도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도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보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보하는 거죠 5일 이내 시험장에 오지못하게 막으라고 이 구분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사람은 5년간 시험 못 본다 그렇지만 중개 보조원은 될 수 있다 시험 무효처분한 사람은 시도지사일 수도 있고 장관일 수도 있다 그러면 무효처분하는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기관에게 통보하라 지체 없이 시험 무효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3년간 공인중개사 시험 못 본다 뿐만 아니라 3년간 중개 보존도 될 수 없다 그런데 자격 취소처분은 누구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다 그럼 자격 취소처분한 시도지사는 5일 내에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고 장관에게도 보고한다 시험장에 오지 못하게 하도록 꼭 알아두세요 구분해서 매년 시험 나와요 참고적으로 응시할 수 없는 사람 이 두 가지만 법의 규정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응시할 수 없는 사람 중에서는 이거는 법의 규정 없지만 응시원서를 보게 되면 응시원서에 뭐라고 하냐면 응시원서에 응시원서상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지금 자격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시험을 못 본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요 한 12, 13년 전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사람이 계속 시험을 봐가지고 매년 합격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시험 1등한 사람을 수석 합격 뭐 이런 걸 발표했어요 수석 합격 되면은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쪽 출판사 저쪽 출판사에서 막 요청을 해요 우리 책 갖고만 공부했는데 평균 95점 맞춰서 합격 1등 했다고 그러면은 뭐 그 다른 출판사 책은 안 쓰고 우리 것만 썼더니 수석 합격했다고 이런 거 하고 인터뷰하고 또 이런 걸 막 추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 10몇 년 전에 이미 그 전년도에 94점으로 이미 자격을 취득했어요 평균 근데 수석을 못한 거야 수석은 95점에서 그럼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공부해서 또 96점으로 받아가지고 1등을 해 그게 미친 짓이지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합격하고서 또 자격을 취득하고 합격하고 또 자격 취득하고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 중에서 그 다음 년도에 보면 이미 합격한 사람이 또 합격하는 사람이 대병 많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는 이미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은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별도로 이렇게 응시원서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고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가관원과단 어떤 사람이 나는 공인중개사인데 작년에도 받고 올해 또 가서 시험 봤다 그게 거짓말일 거예요 시험 못 가요 딱 자격 있는 사람은 다 시험 응시원서 접수했을 때 다 거기서 접수 자체가 반려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55페이지부터는요 55페이지부터는 그냥 책으로 적량하면 됩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행 2번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행에서 1번 시험의 시행 별표 하세요 시험은 내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의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시험 공고는 예정 공고는 2월 28일까지 예정 공고하고 그 다음에 세부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한다는 거 넘어갑니다 교재 56페이지 시험 방법 1차 2차 구분해서 시행한다 이 경우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그런데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하되 동시에 시행을 할 수 있고 이때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즉 같은 날 보는 경우에는 1차 시험을 채점을 했더니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2차 시험은 무효처리한다 출제 유형은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도 있다 그런데 1회 시험부터 20시대 시험까지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전부 다 선택형으로 출제했습니다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출제합니다 다만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시험을 논문형으로 출제한 적도 없고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즉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다만 시험 시행 기관장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하되 동시에 시행할 때는 즉 같은 날 볼 때는 2차 시험의 출제 유형은 1차 시험 출제 유형에 따른다 라고 규정했기 때문이죠 즉 1, 2차를 같은 날 볼 때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과 같이 선택형으로 출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의 일부 면제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그 다음에 출제 유형은 시험 시행 기관장이 임명 위처한다 아까 출제 유형은 시험 시행 기관장이 임명 위처하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그 중에서 오른쪽에 양가로 8번 시험의 응시를 봅니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양가로 9번 응시 수수료도 납부해야 된다 그 응시 수수료는 당의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당의 지자체 조례는 특별시, 광시, 도, 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때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공부한 수수료를 각각 납부해야 되고 또한 시험 업무를 위탁을 했다면 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부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응시 수수료 반환도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이 한 장 넘어가면 58쪽에 박스에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온압했으면 과온압한 금액 전부 반환 두 번째는 시험 시행기간에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때는 납입한 수수료 전부 반환 세 번째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접수 취소하면 그때도 납입한 수수료 전부 반환 그런데 네 번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응시원서 7일 내에 접수 취소하면 100분의 60 반환 그 외 나머지는 시험보기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100분의 50 반환 그래서 3, 4, 5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취소하면 100% 반환 접수기간 끝나고 7일 내에 취소하면 60% 반환 접수기간 끝나고 8일째 되는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50% 반환 한다는 구분. 그 다음에 그 밑에 10번 양가로 10번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 및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 합격자를 결정해서 공고하는 것은 시험 시행기간장이에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으면 시도지사가 합격자를 결정 공고 그리고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그런데 국토교통보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했으면 국토교통보장관이 합격자를 결정해서 공고하지만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준다는 이런 차이점 그 밑에 자격증 교부에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격자 결정 공고는 시험 시행기간장이지만 자격증 교부는 무조건 시도지사가 간단합니다 언제 자격증을 주느냐 그래서 자격증 교부 별표해 놓으세요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는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보령의자 관한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누가 시도지사가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로부터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자격증을 줘야 된다 이때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자격증 교부대장에다가 자격증 교부 사실을 기록하고 자격증 교부를 해야 되는데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까지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반가로 4번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됐으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재교부 신청을 할 때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술을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서식은 여러분이 직접 눈에 올려 보시고 마지막 파트가 바로 65페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지 자격증의 대여 등의 금지인데요 조문 밑에 양가로 1번 양도 대여 금지 자격증 양도 대여 개념 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여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을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자격증 대여라고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반가로 1번 양도 대여 금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증 양도 대여는 일시적이건 또는 오랫동안이건 유상이건 무상이건 불문하고 안 됩니다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데요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사람은 자격 취소 처분도 받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도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자격증 반납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7일 이내 자격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때 반납은 자격증을 교부한 지도자에게 7일 이내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장 넘어오면 반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요 잃어버려거나 못 쓰게 됐다면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대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5번 보고통지 자격 취소 처분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시도지사는 5일 내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자격증 양수 사용금지 이것도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금지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시험은 그 밑에 있는 8례가 주기합니다 8례다 별표를 주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무자격자가 중개업 경영에 관여한 것이 자격증 양도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인데요 무자격자가 등록을 한 개공예사무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만 분배받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거는 자격증 양도 대여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개공으로 등록한 개공인데 제 사무소에 자금 투자하고 중개 수익만 이익만 분배받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는 해도 됩니다 양도 대여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소 상당 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 운영하려면 돈 몇 억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돈 2천만 원 밖에 없어요 사무소 간단하게 보증금 1500에 월세 50만 원짜리 얻었어요 사무소 운영할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인 사람이 자금 투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수익만 나눠 갖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도 됩니다 이건 양도 대여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까 알아두시죠 또한 동그라미 2번 자격증을 대여했는지 이어 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만일 이 등록을 한 개공이 직접 중개문을 수행을 했지만 단 한 번이라도 무자격자에게 중개문을 수행시켰다면 이거는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 판례 매년 나오죠 그 다음에 큰 2번 무자격자가 대표자 명칭을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 사칭에 해당합니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명함에 땡땡 부동산 유수 또는 땡땡 부동산 카페 해놓고 대표 이렇게 명함을 사기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라고 명함을 새기는 것 또는 부동산 카페의 대표라고 새기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는 것 판례를 꼭 별표를 두 개씩 해놓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 분에 나오는 것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에 대해서 한 분에 나오는 것에서 두 분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에서는 판례가 아주 중요하게 잘 나오니까 지금 방금 보셨던 판례 꼭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등록을 하여 개공이 되는 것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72페이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